자 여러분들 출전 좀 해주세요 들립니까 오늘 족취입니다 오늘 오늘 씨발 남자가 뭔지 보여드립니다 남자 그 남자의 자존심을 지킵니다 남자의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일단 요구르트 사 왔는데요 70개 사 왔거든요 여러분 잠시만요 75개 사 왔습니다 30 30 15개 여러분들 솔직히 40대 20은 제가 재능 결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나는 40개 지혜는 25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못 이깁니다 세견인과의 합박은 물 건너갑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백수현이 오랜만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지금 지혜 똥 넣어갔습니다 요구르트 굽하기 전에 일단 똥 넣어갔거든요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기면 제가 아 100개의 철국 기쁨조 또 철국 기쁨조 님 100개 아니까 또 기쁨조 fake ker모 households if you waiting 기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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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기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기쁨조 님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자 자 75개 나는 40개 얘는 25개 가도록 할게요 야 똥 그만 싸라 빨리 와라 똥 끊어라 자 똥 끊어라 똥 그만 싸라 똥 존나게 부지지부리 존나 싸고 있네요 저도 요즘 설사가 나와가지고 지금 설사가 마려운데 저는 프로방송이기 때문에 똥을 참고 있어요 푸파하다가 똥찐입니다 농담 아닙니다 저 지금 마렵습니다 그렇지만 프로방송이라도 하라지 안갑니다 야 빨리 끊어 똥 끊어 똥 끊어 자 저는 방송할 때 오줌 싸러 가거나 똥 물들어 간다거나 그런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예의가 없네요 자 자 야 빨리와 자 추노 좀 해두세요 밖에 누구지 야 너 25개다 아 빨리와 일단 너 25개다 가슴에 뭘 넣는거 야 토하면 안된다 토하면 바로 밖으로 나가야 된다 뭔 말인줄 알지 토하면 안된다 자 너는 25개다 그리고 25개다 자 이거 깔아 자 빨리 깔아 빨리 깔아 25개다 자 여러분들 푸파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벤처한텐 비록 좋지만 제가 가장 잘하는게 뭡니까 푸드파이트에서 가장 잘하는거 바로 바로 물 물종류 솔직히 제가 물종류는 완탑입니다 막걸리 10개 먹고 내가 옛날에 다른 데에서 위험한 지역에 있을 때 그때 막걸리 10통 처먹고 소주 6병 처먹고 요구르트 300개 처먹고 얼마나 어려운 나날을 보냈습니까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똥 묵다가 똥쌀거같아 아 시발 더럽습니다 말하세요 아 치킨 괜히 먹었어 아이씨 요구르트 처먹는데 똥얘기하네 자 빨리 까세요 자 이거 너가 까세요 자 너는 25개에요 예? 자 정확하게 말하세요 내가 이기면 세경집이랑 한방아 해주실겁니까? 아 알았다 스킨쉽 가능합니까? 어떤 스킨쉽? 손잡거나 포옹 가능합니까? 가능합니까? 네 스킨쉽 가능하냐구요? 스킨쉽 가능하냐구요? 스킨쉽 가능합니까? 아 하고 와 하고 와서 뒤에 뒷강당한거 알아서 한거야 너도 그러면 케랑 스킨쉽 가능합니다 스킨쉽 가능합니까? 아니 나는 케이 말고 딸은 안캔 잘생긴 안캔 더 있으면 불러줘 니가 맥마 케이 오빠 케이 오빠 케이 오빠 케이 오빠가 더 잘생겼어 야 너 찬이가 잘생겼어 케이가 잘생겼어 아 케이가 더 잘생겼어 야 너 케이가 잘생겼어 펠미가 잘생겼어 아 케이가 잘생겼어 너 안그랬냐? 아니 오빠랑 동갑이니까 오빠 자극할라고 하고 그러지 네 자 그러면 자 자 한개 두개 정확히 세우세요 네개 여섯개 여덟개 열개 자 열개 열개 둘 넷 여섯 여덟 열개 스무개 자 스무개 둘 넷 여섯 여덟 열 삼십개 나 삼십개 자 자 삼십개 둘 넷 여섯 여덟 열 자 저 사십개 됐어요 자 사십개 자 여러분들 추천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파이키 괜찮습니까? 열 맞추세요 자 니가 정하세요 핸디캣 드리겠습니다 위에 꼭다리 따고 먹으실래요? 아니면 안 따고 먹으실래요? 따고 아니 그리고 오빠 나처럼 이렇게 정리해 마 쓰이바니 군대갔나? 주작하지 마가지고 군대갔나 개들 주작하지 마라 뭐 각을 맞춰 쓰이바 둘 넷 여덟 열 둘 넷 넷 군대에서 좀 놀아 어? 아니 쓰이바 뭐 각도로 맞춰요 자 저는 이렇게 먹도록 야 젓가락 가져오세요 아 젓가락 갔다오세요 젓가락 젓가락을 왜 가서 그냥 손을 떨면 돼 젓가락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거 너 갖다와봐 저거 빨리 따세요 그리지마고 따세요 자 자 자 주장 아닙니다 자 따세요 자 여러분들 저는 세경리 합방 아니면 이번에 유소나님 멸망이었는데 소나님의 벌칙을 바꾸겠습니다 소나님이랑 다리공개 말고 소나님 합방 그 다음에 유만이 섭외비를 주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큰 그림 그리겠습니다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소나님 합방을 한 다음에 몰래온 손님으로 바로 유만이 바로 큰 그림 그리겠습니다 자 저 이기면 무조건 한번 이렇게 주는거죠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저기요 자 자 자 일단 여러분들 주로 좀 해주세요 자 큰 그림 그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철구 아니겠습니까 큰 그림 그리겠습니다 큰 그림 그리겠습니다 큰 그림 그리겠습니다 야 만약에 너가 이겼어 그럼 누구랑 합방 오 아 아 어차피 내꺼니까 상관없어요 너는 누구랑 합방하고 싶어요 뭐에요? 합방 아 근데 딱히 솔직히 해서 합방하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 그럼 소원은 뭐에요? 소원은 차차 생각하면 안돼? 뭐라고요? 소원은 차차 생각해보면 안돼? 오케이 좋았어요 자 자 자 100개 K 왔다구요? K 왔다구요? 와 이 새끼 성그러스 그니까 씨발 거의 안멸장애네 뭐 아니에요 안멸장애 있습니까? 거기 너 지금 캠 안보이죠? 아니 잘 보여 캠 안보이죠? 너 지금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? 거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완전 완전 씨발 안멸장애에요 예 자 다 땄습니다 자 새로세요 자 새로세요 2 4 2 4 4 6 8 10 2 어 1 2 3 4 5 자 2 4 6 8 10 2 1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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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개 1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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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 1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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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개 4 5 1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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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개 1개 만약에 토하러 간다 그러면 아가리를 아 벌리세요 아시겠죠 벌리면 아 하늘 올라오면 어떻게 아 하면 올라오면 바로 그거를 주먹으로 쳐가지고 다시 들어가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지금 다 깠어요 자 갑니다 여러분들 자 추노 좀 해주세요 나 43개라구요 뭐야 잠시만 어찌여 43개면 죽여버립니다 아 못됐어 아 왜 이어서 여덟 아 하나 빼서 40개요 2 4 6 8 20개 2 4 6 8 10 30개 2 4 6 8 뭐야 맞는데 42개잖아 왜 1 2 3 4 5 6 7 장난하세요 아 진짜 오버하지마 장난하세요 장난하세요 아 진짜 아네 아 그럼 가만히 계세요 미안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랬잖아요 아니 씨발 좀 주작을 하면 좀 깔끔하고 야문따치게 해보세요 이거 다 치다 놓은 주작을 왜 하세요 씨발 여태까지 자요 추박하지마세요 자 저 40개 맞습니다 자 40개 맞습니다 아 진덕거려 자 자 갑니다 여러분들 시험자가 2만 6천명 자 자 정확하게 어떻게 하냐면 너 한개에 지금 25개죠 정확하게 정확하게 너가 지면 물 생수를 맞으면서 워터파크 온 듯 섹시하게 춤을 추면서 눈을 정면으로 이렇게 까세요 홀 성형한 눈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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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세요 예 섹시한 춤이에요 자 갑니다 자 일단은 자 호파복음 한개 틀어주고 자 갑니다 누군지 정확하게 10분에 갑니다 자 여러분들 민심을 바로 잡겠습니다 자 추천과 체계차게 좀 해주세요 아 시켜주지 말고 K 왔다고 K는 도망해도 됩니다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아가리 닥치세요 K는 됩니다 다들 닥치세요 이렇게 먹으세요 아 말 많다 말 많다 42개라고? 아니야 아 너 뒤졌어요 기다려보세요 너 만약에 이거 잠시만요 야 얘들아 42개 맞아? 아니면 오빠 2개 추가 아 너 42개 맞으면 아니 딱 말해 아니면 2개 추가 여기서 잠시만요 아니 뒤졌어요 잠시만요 그 꽁짱마로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꽁짱마 가만히 계세요 아니면 2개 아 딱 말해 딱 말해 난 만약에 아 손 대지 마세요 42개면 나 2개 추가할게 만약에 42개 일단 손 오른쪽으로 꺾고 바로 그냥 아가리 닥치고 그냥 묵녀 마세요 자 아니 만약에 42개면은 내꺼 2개 추가 아니면 오빠 2개 추가 42개 추가해 42개 추가해 장난까나 너 2개 추가해 너 2개 추가해 아 왜 오빠가 2개 추가해 아 너 2개 추가해 너 맞잖아 너 지금 살이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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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가해 아 진짜 시작하지마 맨하자 맨하자 가만히 너 지금 뒤에 가있어라 뒤에 가있어 아 나 이러고 있을게 자 10분에 시작합니다 자 10분에 시작합니다 시청자가 3만명입니다 여러분들 추천값 지겨찾게 좀 해주세요 자 자 그냥 거기서 해 시간 끌지 말고 아가리 아세요 오빠는 또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아가리 아세요 13분에 놓고 정확하게 10분에 먹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기면 무조건 세경님 아니면 바로 유소나님이랑 합방에서 스킵쇼합니다 알겠어 알겠어 손잡는 거 그 정도 되잖아 알겠어 알겠어 자 갑니다 자 너가 이겼는데 말도 안 되는 뭐 소원 뭐 하지 마세요 무슨 300만원짜리 백사다라고 하면 바로 백으로 대가리 찍어버립니다 자 갑니다 사로 찍는 거 아니야 자 긁긁긁긁긁긁긁긁긁긁긁 아 진짜 먹을 때 치잖아 괴롭히잖아 35초 34초 간다 28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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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파가 뭔지 보여준다 시원자가 32,000명 추천같이 이거 자기 좀 해라 이 시발이연들아 간다 풍파가 뭔지 보여준다 간다라 콘따라 탈수이발 간다라 팔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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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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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하갈을 닥쳐! 하갈을 닥쳐! 저 제발 분을 비롯해! 헉! gere butt! 나의 때 poder 가야!! 뻥 bra i affect. 구": 우軟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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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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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각 세계였습니다.